대학교 이과대학이 무기한 휴진을 결의를 했네요. 그냥 휴진이 아니고 무기한 휴지입니다. 무기한 휴지이기 때문에 외래 진료라든지 그다음에 수술이 일체 다 중지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무기한 휴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 입에서 딱 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윤 대통령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깃발 들고 나갔으니까 2천 명에서 단 한 명도 못 줄이겠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깃발 들고 나갔으니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 의사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대통령이 해결하든지 알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서울 아산병원도 18일 날 전면 휴진 동참이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들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93.7%가 찬성을 한 겁니다. 전면 휴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 측을 공허하시거나 찬성하시는 분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의과대학 교수들이 93.7%가 그냥 찬성을 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보게 되면 동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동감 능력이라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 입장에 생각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입장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보통 시민들도 의사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교수들이 93.7%가 이런 전면 휴진을 찬성한다는 이야기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야기죠. 100명 여러분들 투표에 참가한 100명 가운데 94명 정도가 여러분들 그냥 무기한 휴진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아산병원에서 직접 여러분들 진로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얼마나 악이 바쳤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야기죠. 오늘 방송에 대해서도 아주 은찬히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참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산병원의 교수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0분 가운데 60 한 5분 정도가 참여했는데 오늘 18일 예정된 휴진 참여에 대해 93.7%가 찬성 의견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그분들 주장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그렇게 문제를 좀 이렇게 순화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보건복지부 여러분들 관리들이 전혀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때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진로명령 처리하겠다 이때 좀 깔끔하게 그냥 원칙대로 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꼼수로 판명이 된 거지 않습니까 복귀하면 처벌 안 하겠지만 복귀 안 하면 복귀 안 하는 사람들은 처벌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언제든 면허 정지를 하려고 한다 이게 비대위 주장이거든요. 아산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주장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자계스를 지키며 계속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없는 의대 정원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여 전공의와 의사들을 건박하고 있다 협박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그리고 관계자들이 얼마나 이런 슈퍼갑 의식에 젖어 있는지를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확인하게 되거든요.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없다 하면 그냥 여러분들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은 가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오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이 짧은 아산병원의 비대위 주장문을 제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공이 너희들은 범죄자야 이런 생각이 짙게 깔려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범죄자인데 우리가 봐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정책이. 그럼 의사들은 뭐냐 너희들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지금 밀어붙였잖아. 문제는 너희야 이 바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지금 연대의대 교수들이 연대의대 교수들이 보시게 되면 세브란스하고 충북대 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거든요. 연세대와 충북대 의대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무기한 휴진을 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을 제외하고는 외래진료하고 비응급수술 같은 게 전면 중단이 되는 겁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72.2%가 무기한 휴진에 찬성을 했네요. 그리고 연세대 비대인은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과 진로 유지 명령을 철회가 아니고 취소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취소를. 그리고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간에 면허정지와 같은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취소를 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대생들 휴악 못하도록 막지 말고 본인들이 원하면 휴악하도록 휴악계를 수리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개인이 자기 결정권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단호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걸 다 허용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죠. 이분들의 입장은 언제 나왔는가 하니까 5월 7일에 이미 입장이 나온 겁니다. 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2천 명씩 그렇게 급속하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 연세대 교수들이 이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교육자 양심상 정부 정책에 순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연세대학교 비대위직 주장인 겁니다. 이게 5월 7일 상황이 지금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여러분들 악화되지 않았을 때 교육환경상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더 이상 정부 정책에 순응할 수 없고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의학 교육을 재난으로 몰아가는 의대 정원에 대한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근거의 신속한 제시를 요구한다. 만약 그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정직한 대책은 정원계획의 철회다. 그런데 깡 무시하고 뭡니까 원하는 대로 통과시킨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교육현장을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윤 정부의 의로 정책을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간에 그것은 이렇게 이런 별개로 두고 제가 이 문제를 초창기부터 여러분들 추적해온 것에 분명한 것은 2천 명 정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 정책을 여러분들 그거 하든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거 전혀 관계없이 그냥 사실로만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여러분들 정가는 전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리고 충분한 논의도 전혀 없었던 겁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여러분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했고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여러분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이 소위 시작점부터 여러분들 잘못된 겁니다. 첫 단추부터 그걸 다 그냥 깔아 뭉개는 겁니다. 뭉개고 그냥 정원 발표하고 뭡니까 그냥 깔아라며 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이름들 반대하던 그걸 제쳐두고 팩트 사실 자체가 뭡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가장 정직한 대책은 정원 계획의 철회다. 윤 정부가 여러분 선택한 게 뭡니까 과학적 근거고 나발이고 간에 법원이 우리 손을 들어줬으니까 그냥 깡하고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다 그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의 이런 국민들 가운데 사실과 실상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뭐로 본 거 아닌가 후기 조선사연처럼 여기고 뭉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날에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하기에 아마 본인이 재산이 있으니까 나가 가지고 이쁜 각시하고 살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는 모든 것은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뭡니까 고종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직자지 않습니까 법과 모든 종류의 여러분들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서 모든 정책을 순리도록 해 피해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이천명 정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논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냥 뭐죠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을 들어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 깔아뭉긴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가장 최고의 업적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 이름을 재임하면서 가장 최고의 업적이고 이거는 탈원전하고 이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십 년을 주고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처리를 해 가지고 여기 이제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문제가 된 건데 여기 그래서 이제 울산대 교수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 이렇게 봤더만 여기 울산대 교수분들이 만든 영상을 보니까 의대의 정원이 정치쇼인 진짜 이유 2천 명 의대의 정원으로 망가진 것은 의료뿐만이 아닙니다. 의료 대란을 일으킨 의대의 정원 2천 명 근거가 뭡니까 이 공개만 덜 쑤셔놓고 실패로 끝난 의학전문대학원 실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의사들이 패배하겠죠. 왜 그런 거 아니까 정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압작전에 성공을 할 겁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피해를 남기는 거죠. 이제 의사협회 회장을 지내셨던 분이 남긴 6월 5일 날 글입니다. 정부 사직수술이 퇴로 열었는데 전공의들이 아직은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은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으로 복귀하면 행정처분하지 않고 사직하면 어떤 방식이로든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퇴로가 아니고 백기투항하라는 건데 정부는 아직도 전공의들의 진정성을 농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퇴로를 열어줬다는데 그게 여러분들 의록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뭔 겁니까 어떻든 전공의로 복귀 안 하고 이런 그냥 사직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보고 아니면 다 알지 않습니까 취소되시 철회를 하고 전공의로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 처분처럼 3개월을 매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면허정지 3개월 돼야 된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참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정말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후기 조선사회도 아닌데 대부분 국민들이 다 대학 교육을 받은 상태인데 뭘 설득하려고 하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그냥 따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인성 안 된 놈들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지금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의사들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는데 인성 안 된 사람도 있고 인성 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자본 말고 본질을 봐야 된다는 본질을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개업의들이 많이 벌고 그거는 논의할 가치가 없는 지금 우리 문제는 이 소위 의료정책이 사실적으로 맞냐 안 맞냐 문제를 초점을 두고 이런 봐야 되는 거죠 의사들이 인성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별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항상 제가 이런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선전선동이 우리가 이용당할지 않으려면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계속 보려고 노력해야 이렇게 당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저는 모든 여러분들 부담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야 그냥 하다가 그 자리 떠나고 나면 선출직이니까 그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의료 여러분들 정책을 잘못 세워 가지고 의료계가 여러분들 붕괴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들을 다 시민들이 다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 함께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순수한 면이 있죠 순수한 면이 있는데 오늘 보통 명사처럼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자꾸 반복되게 되면 그게 익숙해지는 거고 익숙해지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러운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나경원 의원이 헌법 제83종과 4종 형사 여러분들 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직을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하는데 내가 그 논의를 보고 참 한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익들은 항상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돼도 직상실 나경원 의원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그거는 허망한 기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다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생각들 하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분들 그 그림이란 것은 4월 10일 총선에 이미 결판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4월 10일 이전에 일당 지배체제로 가는 거다 아직도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두고 제가 믿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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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0일까지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은 이제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믿든 말든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거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나경원 의원 이야기가 그건 허망한 기대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 전에 뭐 겁니까 4월 10일 총선으로 끝난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으로 다 끝난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더 해야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나경원 의원이 여러분도 한 이야기가 한동훈 이재명 겨냥 대통령 당선을 감옥 안 갈 유일한 탈출고를 여겨 뭐 이런 이야기 해봐야 무슨 또 이야기해야 본인도 그냥 존재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재판 중 대통령 당선된다고요 대통령 당선될 걸 아는 모양이네 한동훈 씨가 집행유예만 돼도 재선거입니다 그건 법률가 생각이고 법이 어디 있노 이야기죠 강자의 이익이 법이잖아 강자의 이익이 사실이고 강자의 이익이 정의인 거지 힘을 가진 자가 사실도 결정하고 정의도 결정하고 진실도 다 결정하는 거지 구속여부도 결정하는 것이고 다들 꿈 깨라 이야기인 겁니다 당신들 그렇게 이야기 해봐야 자 여기 이제 나경원 후보가 뭐 그래도 좀 결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정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만에 하나가 아니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글을 쓰라고 하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거라는 어이없는 기가 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꾸민 말을 안아준 거 더 늦겠거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냥 선거 끝나면 끝난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되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뭘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한참 먼 겁니다 한동훈 씨도 완전히 헛소리인 겁니다 당신이 그냥 그렇게 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이재명 대표 본인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합니다 정확한 인식인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미 영장판사까지 골라서 지적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입니다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꿇어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지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이분들한테는 불가능한 게 없는 겁니다 국힘의 비겁함과 국민들의 소심함과 대통령의 부정직함이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냥 누구누구 책임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집권하겠지 집권 못할 이유가 없지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은찬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발 공 박사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면 내가 내 양심을 속여야 하는데 어떻게 양심 속여서 방송하겠냐 차라리 그러면 방송 안 하지 그냥 방송 접고 그냥 입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지 나는 누구처럼 거짓말 해가지고 클릭스 올릴 생각이 없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의 집권까지 하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경훈 의원도 정치 여러분들 경력이 꽤 되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가정문을 붙였지만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한테 글을 쓰려면 이재명이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렇게 가정문 안 쓸 겁니다 집권하면 집권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럼 법관들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검찰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경찰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논평가들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뻔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의 탄압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합니다 뭐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 안 해요 그 사람들 앞에는 아무것도 이런 베이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권력을 잡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먹은 겁니다 이미 민주당은 법관 탄압소추를 헌정사 최초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나경훈 의원이 판사 주시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법은 조직법까지 손을 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판사도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이 이긴 겁니다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재가 되겠지요 여기에 민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서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준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인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경훈 의원이 적은 이 짧은 여러분들 페이스북 글은 나경훈 의원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여러분들 권력을 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진다면 가정문을 내렸지만 실상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재명이 여러분들 권력을 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역시 판사 출신이고 정치판에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이 정확하게 내다보네요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법원 조직법을 여러분들 바꿔서 어떻게 할 거냐 다 수중에 들어간 겁니다 무슨 말들이 맞냐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 알아서 뭡니까 기는 겁니다 알아서 모두가 다 알아서 기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누구가 무슨 김민전이 훌륭하십니다 훌륭하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권력을 지면 강자가 여러분들 지면 모든 것을 다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하는 거 별로 여러분들 시답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 문제로 돌아올 때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 그때 아차 하겠죠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이야기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에서도 다 그냥 기는 겁니다 알아서 눈치 보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경훈 후보의 여러분들 이 기사가 났기 때문에 원문을 보고 구현 설명을 더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별도의 그런 그래서 나경훈 의원이 보시니까 결국 이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또다시 우리 교회에 나쁜 역사를 썼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희들 자리 다 만들어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를 이제 뭐 표정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네요 당신들 뭐 이제 다 관계없는 거야 그냥 이거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다 엄숙한 표정을 갖고 나경훈 후보 페이스북에 의원 페이스북에 글을 보니까 다 여러분들 경직된 표정이 있는데 뭐 잡은 겁니다 완전히 여기 보시니까 어제 제가 이런 방송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란 조직은 단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두가 이재명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더불어민주당하고 다른 겁니다 과거에 뭐 친문이나 이 정도가 아니고 모두가 다 이재명에게 빚을 진 자들입니다 탄탄한 여러분들 결속력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분 갈고 닦은 투쟁 능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괴력을 여러분들 발휘하겠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동아일부가 일면 토부로 야단 법석을 입법 독주가 어떻고 뭐 매일경제가 상임위를 독식한 뭐 야당이 이래서 되겠냐 이렇게 외치고 문화일보가 이재명의 국회가 현실해야 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당신들이 모두 다 침묵했기 때문에 그걸로 다 접수가 된 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재명에게 모두 빚을 진 자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본인들의 집권을 위한 모든 시나리오들을 그대로 가동을 안 하겠습니까 여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따른 당연한 아니면 어쩌면 늦은 술수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불법 대법 송근 사건의 끝판왕이 누구겠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체내에 불과합니다 뭐 결국은 중심에 중심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소하더라도 판결을 받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2년이 걸리겠습니까 3년이 걸리겠습니까 4년이 걸리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당선까지 판결에 안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막 가는 수준까지 가겠죠 국민들이 학을 뗄 지경까지 그러나 국민들이 제어할 수 없죠 왜 선거를 빼앗겼습니까 그리고 2026년 지방선까지는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화영 1심 판결에 불안감을 느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온갖 음해를 쏟아낼 겁니다 판사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판사도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다수의 석수 권력을 앞세워 2심 재판부를 또 얼마나 괴롭힐지 걱정입니다 재판관에 대한 근박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선인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인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진리인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 그것에 이름대로 방해되는 것은 모두 다 악인 겁니다 악을 척결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국민의 힘이 정부와 힘을 합쳐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 법관의 소신과 양심을 지켜줘야 됩니다 국민의 힘이 법관을 어떻게 지켜줄 거고 국민의 힘이 도대체 뭘 지켜줄 수 있냐 이야기죠 국민의 힘이 크게 외쳐도 국민들의 선거도 하나 못 지켜줬는데 재판관을 이름도 어떻게 지켜줍니까 지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시극히 여러분들 옳은 이야기를 나경훈 의원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글을 읽는 순간 내 목에서 이만큼 튀어나온 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재판관을 보호해 줄 거고 재판관을 어떻게 지켜줄 거고 무얼 지켜줄 수 있냐 이야기죠 아무것도 지켜줄 수 없는 거다 왜 당신들은 투쟁력이 없고 투쟁할 각오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그 문제를 막지 못하면 안 된다고 외쳤지만 당신들이 선거 하나도 이름들 못 지켰는데 재판관을 어떻게 지켜주냐 이야기죠 재판관도 다 그걸 알 거란 이야기인 겁니다 재판관들도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한 친구는 뭡니까 영장 청구 못하겠다 해서 집에 그만둬버리고 갔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그럼 다음에 이심이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질질 끌겠죠 뭐 그게 사는 길이니까 국민의 힘이 정부와 힘을 합쳐 가지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 법관의 소신과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못 지킨다 이야기죠 특히 지키는다 그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선거도 못 지켰는데 제가 그냥 세상 따라서 그냥 좋은 이야기하고 잘한다 잘한다 하고 하면 될 건데 성정이 이러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양심을 속여야 되는데 양심을 속일 밖에 이러면 방송을 안 하죠 양심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실과 진실은 항상 빼아픈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하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못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봤고 그리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강자가 사실을 정하는 것이고 강자가 여러분들 뭐죠 선한 것을 다 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해서 아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죠 뭐 들고 이렇게 항의는 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뭐가 안 하는 것도 낫겠죠 무슨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은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도저히 처음에는 역한 그런 부분이라도 정보를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흘리듯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익숙하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또 광고의 여러분들 중요한 지향점이고 익숙하게 만드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 두 달 전에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음 이 정도 됐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오늘 중앙일보부가 이재명 대표는 집권하더라도 이렇게 일방통행만 할 건가 그러니까 아마 중앙일보의 샷을 쓰는 사람들도 이재명 대표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잘 아는 모양이 돼요 지금이 아마 맛보기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동아일보의 대표 농객 가운데 한 사람인 김순덕 대기자는 제왕적 당대표 이재명의 여의도 독재 뭐 이렇게 아주 제목이 건사한 그런 제목의 글을 쓴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 뺨치는 밤의 대통령으로 등극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김순덕 대기자께서 하셨나 보니까 그걸 읽다가 참 밥맛이 떨어지지만 여러분 한번 함께 보시죠 더불어 민주당이 잘해서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믿는다면 착각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인정한 바가 있다 지난 날 발표한 정책프리핑 22대 총선 평가 과제에 따르면 민주당 잘은 모양이죠 총선 승표를 가른 핵심으로 첫 손에 꼽힌 것이 윤석열 정부의 무농과 무책임 무도한 불통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 의지였다 이게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의 상황 인식인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계의 상황 인식인 겁니다 그로서 그냥 끝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장섰던 야당의 선거 리더십과 메시지 전략의 완성은 그 다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따 구역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마지막 결론 보니까 지금은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이 하늘을 쓰고 도리질하지만 국민의 인내심은 길기도 깊지도 않습니다 이재명은 3년 뒤 대선을 내다보지만 국민은 매번 선거 때마다 가장 오만한 권력자를 심판한 추세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어떻게 여러분 동아일보 대기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죄다 거짓말이니까 국민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겹도록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재명이 겸허하게 당 대표적을 내려놓고 순결 무고함을 입증받는다면 민주당이 이재명 1인 아닌 국민을 위해 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이재명과 민주당을 새롭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쓰고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참 김순득 대기자 딱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이게 전부가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다 실상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직시하려고 전혀 하지 않는 거니까 제가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6월 12일자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능성이 낮다가 76%입니다 가능성이 높다가 20%인 거죠 공병호 tv의 설문조사에서 가능성이 높다가 20% 정도가 나왔으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 20% 사람들이 대부분 뭘 남겼는가 하니까 댓글을 남긴 겁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가 하는 대단히 현실주의 자격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낮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는 당의론에 치우친 분들이 많으신 겁니다 당연히 가능성이 높겠죠 어마어마하게 높겠죠 엄청나게 안 높겠습니까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완전히 이기는 건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다들 뭐 이렇게 대통령만 나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그런 근본 문제에 대한 것을 다 침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의견을 남겼는지 보시려면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의정충돌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여러분들 이 의료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이 정책이 추진될 초창기에 조선중앙동화가 정부에 착 따라 붙어 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그냥 전폭주로 지지하고 동시에 의사들을 뭐죠 아주 잘못된 사람들을 그냥 매도하는 데 다 여러분들 혼신의 힘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참 기가 찬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위험한 사회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자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낮은 숙가 문제 그 다음에 필수 의료인력의 학중이 의과대학 정원 학중과 여러분들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 지방의료인력의 부족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 슬슬 밝아지면서 신문마다 저마다 여러분들 입장이 좀 갈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비교적 동화일보가 진실보도를 좀 많이 안 갖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일보는 상당히 여러분들 오랜 기간 동안 윤정부의 의료계획을 여러분 옹호하는 글을 써온 겁니다 저는 조선론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실을 뭡니까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기보다도 편집실에 이걸 밀까 말까 이걸 깔까 말까 여기에서 크게 좌우가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연역이 굉장히 오래된 김철중 기자 아마 의사 출신일 겁니다 전문기자인 거죠 김철중 기자가 조선일보는 일부 논조답지 않게 심청기사를 쓴 겁니다 상당히 긴 기사인데 여러분 이게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인 거죠 의사가 휴진을 하지 않는데도 수술실 절반이 텅 비어 있다 왜 병원에 마취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왜 없는데 의료 수가가 너무 낮으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철중 의료 전문 의사들이 굉장히 심청기사입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한국의 여러분들 필수 의료 분야의 실상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신 마취 진로 수가가 턱없이 낮아 가지고 수술실이라는 것이 일종의 장비인데 장비 가동률이 50%도 안 되는 겁니다 수술을 할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에 병원들은 의사도 안 받고 전문의들은 의료 송사에 대한 부담도 따르기 때문에 다 전문의 마취 원하면 통증 클리닉 개원일을 다 쉬운 분야로 다 빠져버린 겁니다 마취과 의사 부족 문제를 다뤘지만 이게 여러분 무슨 문제인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뭡니까 의과대학 정원을 갑자기 늘려가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당구슬 받지 않는 한 과학적 사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사법고시도 하고 검사를 했으니까 좀 논리적 사고가 있을 거다 내처럼 여러분들은 뭐죠 사법고시도 하지 않고 의료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필수 의료 인력 학중하고 의과대학 정원 여러분들 급증이 두 가지가 연결 고리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뭘 하면 설득을 하려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겁니다 마취 통증 의학과 의사들이 전신 마취를 하는 일에 유입되게 하려면 의료 수가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일반 복부 수술 같은 경우 한국이 10만 원 일본이 74만 원 미국이 227만 원 심장 수술은 한국이 15만 원 일본은 289만 원 미국은 454만 원인데 이게 마취 통증 의학에서 제공한 자료니까 검증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액수는 좀 다수 여러분들 증감이 있겠지만 이렇게 큰 격차가를 보이는 겁니다 의료 수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보시게 되면 한국에서 마취료 원가 보존률은 73 그게 100원이 되는데 73원만 여러분들 지불해 주는 겁니다 73원도 여러분들 여기서 마취료 원가 보존률은 순수하게 마취과 의사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보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원가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마취료 저수과로 전신 마취 마취 통증의 학과 의사가 병원을 떠나고 남아있는 의사들도 경무에 시달리다 병원을 떠나 의사 부족 사태가 악순환되는 구조입니다 아마 이게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필수 의료 분야에 대부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소위 직접 비용만 계산한 것이고 그게 간접 비용인 마취 안전 약물 투여에 대한 보상 수술 전 환자 평가에 대한 숙과 신설 이런 건 전혀 여러분들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한동우 마취 통증 의학계 기획 이사이자 강담 세브란스 병원 교수는 국민 소득을 감안해도 전체적인 한국 마취료 숙과가 일본의 7분의 1 미국의 23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숙과 개선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이게 이런 마취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필수 의료 분야의 이 문제인 겁니다 저는 의료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경제학자로서 여러분들 이 소위 의과대학 정의문제가 발거졌을 때 처음으로 필수 의료 분야의 문제가 심각한 걸 본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에코노미스 눈으로 볼 때 이건 돈의 문제인 겁니다 턱없이 낮은 숙과를 가지고 그동안 의사들을 부려먹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 부려먹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이거는 누가 결정했냐 보건복지부가 결정해 온 겁니다 그거를 다 제쳐놓고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을 증가시켜서 낙수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많이 뽑아놓은 필수 의료 분야에 사람이 갈 것이다 이런 정신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가볼 때 낙후된 사람인 건지 이거 이번에 한국 사회의 이런 민낯을 너무나 많이 본 겁니다 지도청들의 지적 수준이 한 게 어마어마하게 낮은 겁니다 관료들의 이런 수준이 한 게 어마어마하게 낮아져버린 겁니다 민간 섹터는 수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됐지만 관료들하고 정치들하고 이런 공적 역량의 한편 없는 수준이 된 겁니다 나라가 그걸 이번에 다 본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를 수습해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관료들이 보이는 그런 실력들을 보면 정말 까무라쳤습니다 왜? 전혀 상황 판단을 못하고 해결의 물꼬를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는 의료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문제가 발생해서 하도 여러분 논란을 폐기해 무슨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 들여다보니까 이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숙가가 낮기 때문에 다 문제가 발생했겠구나 수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감도 있고 사명감이 있고 여러분 수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도 여러분 그 외과 수술처럼 피가 터지는 상황을 매십 근씩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거의 국보급 인재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적정 숙가는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적정 숙가 이런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으로 하여금 이런 피해를 여러분들 다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고 정직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라는 것이 합당한 몫을 지불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정의로움을 구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절한 비용을 지금 치르는 것 자체가 정의이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그렇게 혹사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의료 숙가를 높여야 되고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무임성자 한 사람을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고 사회가 짐승사회가 아니면 정의로움을 좀 구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공의들이 그렇게 수탈을 당하고 이렇게 이런 저 숙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돌리는데 그거를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더라도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이런 그 문제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대통령 여러분들 먼저 머릿속에다가 2천명만 증언하면 낙수 효과가 발생해서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절로절로 필수 의료인력들이 확충화되고 지방의 의료인력 부정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입력해 가지고 대통령이 총대 들고 2천명에서 한 명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다른 분야보다도 전문의가 비교적 많이 배출됐네요 마취통증의학과 같은 경우는 그러나 전부 다 뭐죠 그냥 개업회가 나가버리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마취료 숙가뿐만 아니고 필수 의료가 숙가가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필수 의료 체계를 앞장서 무너뜨린 주범은 다름 아니라 수십 년간 잘못된 숙가 구조를 고치지 않은 보건복지부 관료들입니다 물가 인상에도 못 미치는 의료 숙가가 필수 의료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의대생 수만 2천명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 하단에 보시기 바랍니다 199명이 찬성하고 24명이 반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꼬이면 꼬일수록 윤 정부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대통령이 하시는 거니까 다 옳은 일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지를 했는데 이제 까놓고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론조사거든요 이게 여론조사인 겁니다 199대 23입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듯 의대 정원에 올인하던 조선일보가 웬일입니까 그러나 늦었습니다 활이 활시를 떠났다고 봅니다 2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든 사회든 간에 원외의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 번 와버리면 다시 못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전공의들 함께 우리를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153명이 찬성하고 23명이 반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진실과 실상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5만 원의 원가 보존률이 73%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취를 하기 위한 장비, 약물, 공간에 대한 비용은 차지하더라도 인건비만으로 탓도 없는 금액입니다 마취를 하기 위해서 마취과 의사, 숙련된 간호인력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습관은 애초에 손해보고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상을 전하는 이야기를 보고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71명이 찬성을 하는 겁니다 71명이 그냥 처음부처럼 대놓고 여러분들 뭐죠? 의사들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비용이라는 것이 마취과 의사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공간도 필요할 것이 공간에 기회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조를 하시는 간호사분들이 또 있을 거니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들을 다 숨기고 닥치고 2천 명 정원을 여러분들 밀어붙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범죄자라고 외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관련자들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신들 인생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절로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육두문자를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선과 정의와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아들 뭐하는 꼴이죠? 이미 한국 의료는 끝났습니다 전공인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특히 필수 의료과 전공인은 한국당의 천정금융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무식한 용산과 사악한 복지부와 우매한 국민이 대한민국 의료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형 비행기에 넘쳐난 한국 강항들 사이에 병식이 완연한 환자들이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간 수천 명에 수만 명까지 치료받게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은 왜 애써 이런 것을 외면합니까 유전 생존 무전 사망이 대한민국 의료의 최종 목표입니까 이까지는 제가 몰랐네요 62명이 찬성하고 8명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총리를 맡고 있는 한덕수 씨도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었는데 뭐 이 풀은 뭡니까 그 무슨 의복 입고 나와서 병풍처럼 장관들 여러분들 뒤에 다 도열한 상태에 뭘 읽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저렇게 스마트한 사람이 저 자리에 앉고 나서 완전히 그냥 판단력이 흐려져 버렸구나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통할 거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1960년 윤석열 대통령의 한계인 겁니다 제가 60년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잘 아는 겁니다 1960년생만 하더라도 아주 정상적인 자유주의적 사고를 하기가 힘듭니다 왜 성장 과정에서 아주 척박한 상황에 살아왔기 때문에 다행히 저는 일찍부터 여러분들의 외국물을 물었고 그다음 직업 자체가 자유로웠기 때문에 항상 좀 자유주의 시각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지만 윤 대통령은 입으로 자유주의라고 외치는 거하고 머릿속에 자유가 박힌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본인이 30년 동안 뭡니까 피의자를 조지는 일을 해 왔으니까 자유를 제대로 체험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 일을 처리하면서 저는 뭔가 하니까 사람들은 본인이 걸어온 것을 벗어나기 힘든 겁니다 본인이 벗어나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자유 진리 정의를 아무리 외칠 수 있더라도 몸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마음이 따라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집을 뿌리는 겁니다 여기 한 분 보시기 바랍니다 중증 환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경증 치료하는 기업이보다 월급도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입니다 힘들게 이들 시간 수술한 것이 한 시간 피부 미용보다 못하니 이런 것을 개선한 것이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한 것이 계획인 거죠 보시게 되면 박봉으로 마취과 전공인은 최소한 의사 보조 간호사 3인 마취과 전문의 2분의 1 정도의 역할을 밤낮으로 해 왔습니다 이들이 병원을 떠났을 뿐입니다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경인데도 의료 보험들을 올리고 의료 수가 계획할 생각은 안 하고 의사 수 부족하다는 멍멍이 소리나 하고 모든 진로비의 OECD 평균 수가만 줘도 세계 최고 의료천국이 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경제 원리로 작동합니다 합당한 몫을 치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부정인 거죠 그 정도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게 합당한 비용을 치르는 겁니다 싼 게 비지털이라면 그 비용을 치르 가구가 안 돼 있으면 싸게 받는 것이고 싸게 싸게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고 문제 생기면 비싸게 비싸게 보상 받고 싶고 그래도 의사들 돈 많이 받는 건 배가 아프고 용납이 안 되고 참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편리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입니다 그동안 거저 먹다시피 의사들의 희생으로 근근히 이어온 한국 의료를 결국에 이번 의대 정원을 계기로 윤석열이 아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의사들도 비급여 항목을 팔아가면서 간신히 이어온 진로실을 박민수란 인근이 필수 의료 살린다는 핑계로 혼합 진로 금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들으면 걸을 살 겁니다 결국은 병원과 의원 연쇄도산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환자는 환자대로 고생하고 의료진은 의료질로 힘들어지는 미래가 보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의학 전문기자인 김철중 전문기자의 마취과 의사 부족을 인해 가지고 수술실이 절반 정도 가동되고 있다 그 내용의 하단에 실린 시민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만 하더라도 한국의 의료실상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착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이해력도 대통령이 없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이해력도 대통령께서 이런 정도의 이해력도 없기 때문에 조선일보 여러분 김철중 기자가 쓴 전문기자가 쓴 여러분들 그 하단에 한 100여 명 정도의 이야기만 읽어보더라도 의료 분야의 문이 아닌 사람이라도 뭐가 문제인지가 등 아까에 드러나는데 이것조차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상황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도 늦었더라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당신들이 범죄자야 하는 시각을 거두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뭘부터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워낙 고집이 쉬어 가지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은찮아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이렇게 정상적인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르시더라도 공 박사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한 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시고 아침부터 기분 상하시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봄날이 가지 않습니까 참 봄날은 간다 노래 한 분 정말 장사익십니까 봄날은 간다 다른 분들 방송에 비해서 제가 이제 참 이런 격렬한 그런 경쟁사회 또 흥망승세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 자신이 세상을 보러 보는 간점이 그런 면에 좀 중요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쩌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도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경제개발계획을 이름 추진할 때 처음에 경공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화학공업 1973년을 기점해 가지고 중화학공업 육성체으로 돌았을 때 그 이전부터 한국의 성장사에서 돈을 아주 많이 벌어준 산업 분야가 바로 석유화학산업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수출에도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한국의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데서도 원자재 산업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환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의 특수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어준 것이 석유화학산업입니다 그리고 울산 이렇게 하면 석유화학산업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호남 여천 석유화학단지 이게 오래 안 가는 겁니다 진짜 이번에는 엄청난 경쟁자를 만났네요 바로 중동이 자신들이 생산한 원유를 이용해 가지고 일괄체제를 만드는데 원가 경쟁력이 3분의 1 정도네요 이건 중국하고 경쟁학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2027년까지 8개 공장이 가동이 되는데 생산 단가가 한국의 3분의 1 정도네요 그동안 중국발 여러분들 과잉 생산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이번에 생명줄을 끊어놓는 그런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게 다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나 구조적인 그런 도전이네요 현재 중동에서 짓고 있는 COTC 공장 굉장히 신설비 공장입니다 총 8개로 123조 원이 여러분들 투입이 됐고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여는데 이제 그것이 수출시장 뿐만 아니고 한국의 내수시장까지 쏟아져 들어오겠네요 3분의 1 정도 싼 제품입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현지 가동 중동 공장은 애틀랜 생산 단가가 톤당 200달러 이하 중국이 300달러 내년 가동하는 아람코의 COTC는 톤당 100달러까지 내릴 수 있는 겁니다 한국산보다 3분의 1 이하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8개 공장 생산 설비가 한국 생산 설비하고 맞먹네요 1123만 톤 한국이 지금 1090만 톤 이렇게 한 산업이 그냥 저무는 겁니다 그게 범용형 화학석유화 상품들은 대부분 다 이제 생산이 안 되겠네요 이제 정밀 산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돈을 버는 것이 이제 울산도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겠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 석유를 생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가지고 사우디 아말람 석유화학단지 쿠웨이트 압주르 석유화학단지 카타르 여러분들 경쟁적으로 이 나라에서는 다 국책사업이겠죠 원유만 팔던 산유국의 역섭 석유화 꿈의 설비 8개 동시 건설 한국 6개 기업보다 많은 양 쏟아져 수출 효자상품 장기불황터널로 장기불황이 아닌데요 그냥 생명줄이 끊어지는 사건 가운데 한국의 수출에서는 이런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 석유화학이지 않습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줬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이 우리나라에 여기 이제 기자는 무슨 장기불황이라 했는데 장기불황이 아니고 제가 읽어보고 읽어보고 야 이건 장기불황이 아니고 그냥 구조적으로 끝났구나 그게 소위 범용 석유화학 제품을 팔아서 돈 벌던 시대가 이제 끝이 났구나 수십 년을 벌은 겁니다 6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 한 60년 70년 정도 벌은 그 설비들이 다 이제 다 이제 팔려나가겠네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니까 장사익 선생 말씀처럼 봄날은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새 사업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죠 꿈의 설비로 불리는 cotc 공법 이제 후발주자는 신공법을 가지는 공장을 지을 수가 있고 선발주자는 신규 투자를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lg화학이나 이런 회사들은 그냥 기존 설비 가지고 적당히 수선함이 계속 끌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신설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cotc 공법을 도입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공법이 대단하네요 기존 업체들은 원유를 정제해서 시발유 경유 등유를 나프타를 만들고 그다음 나프타를 가지고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기초 유분을 만드는데 cotc 공법은 중간 과정을 상징하고 그냥 원유에서 바로 기초 유분을 만들어 보니까 경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리고 또 이제 원유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네요 한 80% 정도까지 기초 유분을 만들 수가 있고 구공법은 8에 10%밖에 안 되니까 원료 낭비도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그러니까 뭐 장기 불황 정도가 아니고 중동의 여러분들 산주국들이 화학 단지가 완성이 되게 되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겠네요 돈 버는 일이 여러분 이렇게 힘듭니다 세상 만물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들 키워드는 변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한나라든 간에 캐시 현금이 좀 돌 때 그걸 다시 투자를 해가 여러분들 다음을 대비하지 않으면 항상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죠 나라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인 겁니다 조금 이렇게 우리 삶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간격이 있는 글이지만 지금 석유학이 중동의 신설 석유학단지 여러분들 개설에 따라서 막고 있는 위기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돈을 벌기가 참 그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준 거죠 여러분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여러분들 활항이었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미 연준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다행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정되는 그런 기미를 보였네요 그래서 이제 9월부터는 9월에 시작해서 한 두 차례 정도 올해 미 연준이 0.25%포인트 정도 두 차례 정도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큰 기사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그런 기사를 다뤘고 그 기사 가운데서도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보시게 되면 위에 이런 보라색 코어가 에너지 가격하고 여러분들 식료품 같은 것처럼 변동성이 큰 것을 제외한 권은 물가 지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오버올이라는 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둔화되는 추세가 아주 뚜렷하죠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2%보다 높지만 둔화되는 추세가 꾸준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임금 상승률도 임금 상승률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해 나가는 전년 대비 임금 상승률도 시간당 임금이나 주당 임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자료가 이제 발표가 돼 가지고 금리가 인화가 되면 특히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식의 대표주자인 미국의 기술주들 그리고 또 부동산 신탁 주식들 리저 주식들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성적표가 좋은 그런 것이 드러났는데 그 내용을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일면 톱기사로 다루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진정세 완연해지다 오는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에 힘이 실리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13일 날 미 연준의 물가 발표를 굉장히 관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시게 되면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시장 추정치를 밑돌며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에너지하고 이런 식용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 상승률이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에서는 올해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한 두 차례 정도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피벗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책이 금리 인상 혹은 동결에서 금리 인하로 이렇게 전환하는 피벗이 아마 9월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오늘 국내 신문들이 잘 정리해 가지고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의 신호가 바로 5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의 둔화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오늘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주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늘 뛰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상장회사 주가 지수인 s&p500은 1.01% 5400대를 돌파한 거죠 굉장히 이제 하루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그다음에 나스닥 1.75% 그래서 아마 오늘 주식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하루였다 그리고 이제 금리 부담에 시달리신 분들도 한국은행도 미국의 금리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한국에서도 낮아질 가능성이 아마 현저하게 높아진 것 같고 아마 이창용 한국은행 은행장도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노후의 적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제 대개 60대에 은퇴를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한 30년 정도가 남게 되는 거죠 30년 정도가 자 그러면 이제 30년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한 30년에는 무진장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지금 만일 이제 국민연금을 120만 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이제 물가가 안정돼 있으면 그게 굉장히 괜찮은 건데 뭐 약간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제 젊은 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개인연금을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걸 드러났다고 하면은 개인연금은 물가 상승률이 연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미래에서 한 전문가가 글을 썼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글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노후 자산을 지키려면은 성장형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분이 업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지만 인플레이션이 노후 자산 수익률을 낮추고 예금 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의 경우에는 원금의 가치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제 아마 미국에서 나온 글을 가지고 조금 요약을 정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은퇴 시장이 크고 미리 시작했기 때문에 귀를 기울 만한 그런 정보들이 많죠 물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그 점은 고려해야 되겠는데 아마 이 글을 쓰신 미래시에서 전문가께서는 미국 시장의 문헌을 많이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은퇴 전문가 윌리엄 벤제는 인플레이션이 퇴직자에게 치명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드는데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노후 자금 수익률을 낮추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직위에 한 번 높아진 소비 수준이 그 위에 잘 낮아지지 않는답니다 이것은 이제 아마 물가의 하반경직성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잘 내려오지 않는다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퇴직자로 살아가는 시기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누구도 예측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미국에선 1968년 10월 이후가 퇴직자에게 최악의 30년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약 3장으로 투자 수익률이 낮았고 1967년과 1982년에만 물가가 세 번 오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 베트남 전쟁 끝난 그 이후에 그러니까 1982년이니까 아마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는 그 무렵까지가 굉장히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모양입니다 그럼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정액 봉급이나 정액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은퇴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인 거죠 보시게 되면 원금을 지키는데 초점을 둔 노후 자산 포트폴리오는 인플레이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최근 연구 결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원금을 꼭 지켜야겠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지난 5월 달에 보스턴 칼리지의 은퇴연구센터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를 설문조사한 결과 2021년 이후 4년 동안 자산 상위 3분의 1 집단은 금융자산이 4.3%포인트 줄어드는 반면에 하위 3분의 1 집단은 18.8% 감소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금융자산 감소가 다른 이유가 본인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성격 포트폴리오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위 3분의 1 집단은 인플레이션일 때도 가치가 오르는 주식 같은 성장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하위 3분의 1은 현금과 예금 중심으로 자산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원금을 꼭 지키려는 생각이 공고할수록 확실할수록 인플레이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반면에 받는 기대와 반대된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야겠다는 것이죠 원금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원금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치게 여러분들 예금이나 적금 같은 부분에 전체 여러분 자산이 투입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보스톤 칼리지의 은퇴연구센터에 보고서를 인용해 가지고 이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물론 노후자산의 성장자산 비중을 무작정 높이는 수익률 사업성을 보장하지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렵다면 자산배분행 펀드 이런 것을 하는 게 좋겠다 오현민 연금센터 수석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나온 거죠 이 헤리티지님께서 주식도 모르면 주자가 안 됩니다 부동산도 옛날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하면서 가끔 이런 은퇴문제 재테크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식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직도 부동산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뭐 참 이제는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오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에 이제 돈이 묶이지 않습니까 돈이 묶이니까 황금성 자체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은 몫이 크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특정 종목이 그대로 그대로 묶이는 거지 않습니까 상가나 오피셀들도 상가는 특히 유동인구수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너무나 불안한 투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든 간에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오늘 여기에 오현민 수승 매니저께서 이렇게 미국하고 한국이 상황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은퇴 역사가 긴 미국의 은퇴시장들에 대한 이런 조사보고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하고 그냥 예금 적금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런 방송을 드리는 것도 대개 이제 저희 세대 지금 젊은 세대들 빼고는 저희 세대들은 이런 금융 지식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게 되면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자산배분행 펀드 그다음에 채권, 대체자산 등에 고루 투자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해지, 방어를 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연히 여러분 일치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ETF, 상장지수펀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상장지수펀드 보시죠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면 다음 섹션의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부분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AI를 활용해 가지고 미국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물어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노후 주식은 어떻게 배분하냐 이렇게 AI한테 물어보니까 AI가 똑똑해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노후계획 전문가들은 주식의 40에서 60%의 비중을 추천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식이 다른 자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40%, 60%라는 이야기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좀 60대면 조금 높을 것이고 그다음 가면 좀 낮아지겠죠 채권이 20에서 40%, 채권은 원금 손실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현금이 10에서 20%, 개인의 투자 목표, 위험 감수 능력, 연령들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가지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하는 답변이거든요 그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만일에 내가 이제 은퇴한 사람인데 노후의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장주의 40에서 60% 배당 주식의 20에서 40% 이거는 미국 사례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를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건강보험료 상승하고 세금 같은 걸 고려를 해야겠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문가들은 여전히 뭘 합니까 성장주식에 일정 배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장주는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후 계획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의학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은퇴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했지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자산을 좀 다양하게 배분하고 주식은 성장주와 배당주에 골고루 투자하고 그다음에 또 특히 채권 가운데서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 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줄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침 여러분 오늘 우연의 일치로 한 신문에서 상장지수 펀드를 아주 잘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 소개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배워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정관념을 깨는 거거든요 아예 나는 뭐 그런 분야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학습하지만 동시에 시청자들이 귀한 시간을 투입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실용적인 시식도 무장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성장주 은퇴한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은퇴자들이 그러면 주식에서 성장주식하고 배당주식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유튜브를 보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걸 사라 저걸 사라 저걸 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 젊은 분들하고 여러분 상황이 다르고 저하고 그 젊은 분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갖고 있는 재기발랄함 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좀 종합하는 그런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진리는 간단 명료하거든 복잡합니다 사기는 다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복잡하게 사기를 치야 될 동기가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코어 핵심을 전하는 겁니다 노년의 이름들 어떻게 자산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DH님 말씀처럼 투자 광고가 넘쳐납니다 물론 사기가 많죠 사기가 많겠죠 그러나 이 방송은 사기치는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은 사기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한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 ETF에 대한 이야기를 중앙일보와 잘 다뤘네요 미국 원조를 살 것인가 한국판 복제본을 살 것인가 쌍둥이 ETF 상장지수 펀드 수익 따지는 법 저는 은퇴하신 분들은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개별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개별 주식 투자는 그리고 개별 주식 투자는 너무 많은 심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본 여러분 지금 방송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본이 뭐냐 이야기죠 개별 주식은 가능하면 멀리해야 됩니다 SK하이닉스 살 거냐 삼성전자를 살 것이냐 문제는 로또 복권하고 같은 건데 그거는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기 보시면 오늘 내용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미국의 S&P500 우리노라로 이야기하게 되면 코스피어 같은 거죠 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상장지수 펀드가 여기 SPY라는 거지 않습니까 SPY라는 것이 0.0945% 이러면서 P를 받네 운용수수료를 2년 수익률이 35.44%거든요 100원을 투자하게 되면 135원 정도가 2년 후에 불어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익률이니까 1년 수익률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5.44% 2년 수익률이 35.44% 1년이 29%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SPY 그 다음에 이제 IVB VOO 이게 가장 전통적인 미국에서 상장지수 펀드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카페에 가지고 한국의 코덱스가 여러분들 삼성자산운용인지 이런 만든 것이 코덱스 미국 S&P500TR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수익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운용수수료가 조금 높죠 SPY보다 낮지만 그러니까 이 펀드를 우리가 고를 때는 처음에는 운용수수료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자산규모를 봐야겠죠 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표가 아주 잘 정리가 됐네요 미국의 대표적인 상장지수 펀드 그리고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한국의 자산운용사가 만든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상장한 해외 상장지수 펀드 ETF 한 장만 보면 딱 그대로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사기당할 염려가 전혀 없는 거죠 아주 정리를 잘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무난하고 위험이 따르지 않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하시면 가장 위에 있는 이게 괜찮죠 S&P 500을 추종하는 미국의 오리지널 상장지수 펀드는 SPY, IVB, VOO가 있고 이걸 벤치마킹해서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것이 아마 타이거 미국 S&P 500은 미래시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 TR은 아마 삼성자산운용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귀한 기사입니다 하단에 한 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그 다음 여러분 이것보다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면서 조금 더 수익률이 조금 높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QQQM을 구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똑 그대로 한국판으로 만든 것이 미래시에서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아마 삼성자산운용일 거예요 이렇게 나오네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젊은 날 이런 걸 다 알았으면 부자가 됐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나는 성장보다도 그냥 원금이 보존되면서 배당을 더 원한다 이렇게 하면 SCHD를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미국의 상장지수펀드입니다 배당은 한 3.5% 정도 주죠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한국 회사들이 만들어서 원화로 다 결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인 거죠 그러니까 노년에 내가 성장주에도 좀 투자를 해야겠다 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개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정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개별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운용수수를 좀 지불하더라도 펀드 투자하시면 잠도 잘 잘 수 있고 원금 보전 가능수 높고 은행이자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자가 너무너무 잘 정리한 겁니다 지금 위로부터 이런 밑으로 내려올 위에 s&p500 지수 추종은 가장 무난한 거 그다음에 수익률이 조금 더 높고 위험은 조금 더 감동하겠다 그러면 qqqm이나 이런 걸 구하면 되는 거죠 qqqm이나 qqqm은 동일한데 여기 qqqm은 운용수수료가 좀 적습니다 qqq는 굉장히 오래된 나스톡 추종 펀드고 qqqm은 같은 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2021년도에 만드는데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거죠 나스톡을 추종하는 펀드를 나는 구입해 가지고 좀 수익을 높여야겠다 그렇게 하시면 qqq보다도 qqqm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보시면은 뭐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이렇게 막 돈 빼앗기거나 사기당하지 마시고 땅 사지 마시고 땅의 시대는 간 것 같습니다 그 고정관념을 탈피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너무 훌륭한 오늘 기사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도 보시죠 밑에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배당기조 경제적 회자기업은 빼고 그 다음에 나는 좀 오래 최소한 한 5년에 10년 정도로 낸 투자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좀 주가가 막 등락을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많더라도 변동성이 크더라도 높은 수익을 원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반도체 펀드를 사면 되는 겁니다 반도체 펀드를 위에 배당기조이나 경제적 회자기업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제외하고 가장 여러분들 여기서 1등 되는 것이 smh 그 다음에 2등이 soxx 3등이 xoxq입니다 운용수수료가 가장 싼 펀드는 xoxq입니다 2021년에 나왔기 때문에 규모가 작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똑같은 것을 여러분들 벤치마킹해 가지고 국내 회사들이 다 만든 게 있는 거죠 원화결제가 편하시게 되면 국내 회사 거를 사고 그 다음에 환전수수료를 좀 지불하더라도 그 다음 오리지널을 사서 수수료를 좀 낮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게 오리지널을 사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xoxx하고 xoxq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다 그럼 xoxq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왜 운용수수료가 싸니까 나온지는 얼마 안 됐지만 가장 여기에서 수익률이 높은 회사를 구한다 그럼 smh를 사면 되겠죠 대신에 smh는 변동폭이 조금 더 큽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여러분 지금 오늘 주옥 같은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우주항공 쪽 이런 것 투자하지 마세요 그걸 테마 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테마 주식은 저는 전통적인 것을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슨 뭐 AI 반도체 테마 주식 이런 것은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이 여러분들 방송하는 것과 지금 제가 방송한 것은 젊은 분들은 재기발랄하고 좀 더 빠르겠지만 제가 이런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테마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개인 개별 종목은 가능한 노년 투자를 권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설령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나 애플 주식이라도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등락이 좀 심하고 그 기업에 왜 자기 자산의 운명을 다 맡길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가장 리스크가 좀 크고 좀 변동폭이 심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 한 10년 정도 난 갖고 있을 각오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미국 반도체 주식을 투자하시면 되고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다가 조금 조정이 되면 들어가시면 되고 만일 한 종목만 사겠다 그렇게 하면 난 당연히 smh를 권하겠죠 두 개를 사야겠다면 smh하고 soxq를 권하겠죠 이런 get to the point 핵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을 그러니까 누구도 이야기 안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방송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주식에 대한 성견이 있거나 그렇게 하신 분들은 내려놓고 반드시 노년에는 성장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자기 돈이 까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xlk입니다 대단히 좋은 펀드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기술기업만 모아놓은 기술기업만 60개 정도 모아놓은 그것이 xlk인데 운용수수료가 쌉니다 운용수수료가 xlk가 오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귀한 방송을 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께서 들으신 것은 짧은 시간에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걸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른 전문가들은 이제 이해관계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xlk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xlk라는 것은 주로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미국의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xlk가 미국 기술의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미국 기술의 미래 미국 기술의 미래라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계 기술의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세계 기술 미래 그러니까 한국이 뭐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세계 기술의 미래에 투자하니까 원금 보전이 그대로 될 거 아닙니까 xlk고 현재 주당 가격에 한 주당 한 240불 정도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조금 올랐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보시고 이제 가격이 좀 내려가 조정이 되면 내가 그때 한 번도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좀 좋은 시점이라고 이렇게 똑같은 상품을 여러분 한국 기업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코덱스 아마 코덱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어디서 만들어냈는지 아마 삼성 자산 운용 같아요 코덱스 미국 s&p500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일단 계좌를 터셔가지고 조금씩 10주 5주 이런 식으로 한 주 사는 건 별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120불이면 한 15만 원이니까 한 주 두 주 이런 식으로 모으시고 장기 분활 정식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ai 로봇 이런 건 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결국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삼성 중앙일보에서 굉장히 귀한 귀한 것을 여러분들 공개했는데 저는 무기산업 방산업체 이런 건 별로 내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테마 주식이니까 삼성 코덱스가 맞네요 삼성 코덱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이 순서대로 가장 상단에 있는 것은 가장 무난하게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무난하게 지금 동그라미 치는 걸 보시게 되면 가장 무난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리스크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거가 밑으로 오는 겁니다 밑으로 그래서 만일 여러분께서 그럼 공박사님 이걸 중에서 이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XLK를 추천하고 싶죠 XLK 그다음에 두 번째는 QQQM 세 번째 가장 리스크가 크고 수익률이 높은 게 뭡니까 SMH나 XOXQ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또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이렇게 하면 제가 특별한 의도를 가진 건 아니고 오늘 이걸 보다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워낙 정리를 잘해가지고 이런 테이블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해서 접하고 우리가 시야를 넓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제를 보시면 AI 반도체 시장이 엄청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서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게임에 사용되던 두뇌와 같은 병렬 연산을 수행하는 그런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학습 추론을 활용해 보니까 너무너무 잘 돌아가니까 대박을 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습용에는 GPU 시장이 필요한데 추론 우리가 질문을 던져가 답을 얻어내는 추론 시장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추론 시장에는 훨씬 저렴하고 더 성능이 좋은 NPU 신경망 처리 장치와 관련된 AI 반도체가 뜨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 326억 달러가 2030년에 1170억 달러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적지가 그런데 정말 한국 사람들이 똘똘한 것이 이런 미국을 제외하고 이런 AI 반도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 여름 소개해드렸던 캐나다의 AI 전설 반도체 설계의 전설에 해당하시는 분도 NPU를 내놨지 않습니까 NPU 그와 같은 여러분 시장이 바로 한국에도 행성되는데 이 한국의 행성이 여기 세 가지를 다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퓨리오사라는 데가 있고 AI 스타트업입니다 모두가 다 NPU를 만드는 겁니다 사피온이란 SK텔레콤의 분산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리벨리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정말 똘똘한 겁니다 대부분이 카이스트나 서울공대 출신들이 주류인데 그런데 이 회사뿐만 아니고 또 더 적은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딥엑스 망고 부스터 이 모든 회사들이 AI 반도체를 만드는 특히 추론특화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추론용 시장의 도전장을 던지는 이 한국의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장한 일인 겁니까 공병호 tbs는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 이 퓨리오사 사피온 리벨리온이라는 회사를 그런데 이 회사뿐만 아니고 더 늦게 또 출발한 딥엑스 망고 부스터라는 회사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 리벨리온이라는 회사와 사피온이라는 회사가 합병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규모를 키워가지고 시장을 선점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보도에 막 나오네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 반도체 스타트업 회사들은 gpu를 대체할 수 있는 npu 개발에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추론 분야에서는 gpu가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다 대체가 될 걸로 보는 거예요 npu보다 npu가 싸고 성능이 더 좋고 전력을 적게 먹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nvidia gpu보다 빠른 두 배나 빠른 그런 npu를 만든 아주 젊은 분입니다 리벨리온 회사 이번에 합병의 주역인 거죠 리벨리온에 공부를 잘했네요 카이스트의 전기전자공학과 수석 미국 mit 석 박사 인텔과 스페이스 엑스에 거쳐서 모관 스탠리의 상무급으로 퀀턴 트레이닝을 담당했다 이후 한국으로 건너와 2020년에 리벨리온을 창업했다 정말 똑똑한 박성현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이번에 합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두 회사가 합병을 하는데 제가 궁금해했던 것이 그럼 이 합병을 하는데 왜 퓨료사는 왜 빠졌을까 퓨료사 백준호 특별히 여러분들 하루에 걸쳐 가지고 두세 주제로 여러분들 소개했던 퓨료사가 빠진 겁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당초 리벨리온과 사피온 코리아 뿐만 아니고 퓨료사 ai도 합병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피온 코리아는 퓨료사 ai의 합병을 제안했으나 퓨료사가 합병 시내지가 없다고 판단해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이번에 한참 상장 준비를 했거든요 이 회사가 리벨리온이 그래서 시장 가치를 1조로 인정받느냐 2조로 인정받느냐 가지고 주관사도 선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합병을 했네요 합병을 해 가지고 더 규모를 키운 다음에 상장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규모를 키운 것도 중요하지만 사피온은 대기업의 뿌리를 두고 있고 SK텔레콤의 리벨리온은 완전히 벤처기업인데 인력들의 성격이 완전히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합병을 하게 되면 과연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든지 한 번 정도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박백준호 대표 필요사 ai의 박백준호 대표는 합 이게 이제 그렇게 시너지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거부를 했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참 이렇게 커지는 시장에서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이 경쟁 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엔비디아의 gpu를 이런 추론 시장에서 많이 대체할 수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그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겠죠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참 똑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이런 칩을 설계하겠냐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쫙 확장해 나가면서 필요한 모든 주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테크 노후관리 이런 게 막론하고 오늘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제가 학습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주제들을 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마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러면 오늘 했던 그런 소위 상장지스판드 etf 투자는 진짜 오늘 백미입니다 백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방송입니다 다른 분들이 그렇게 종합해 가지고 이런 게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면 그걸 평가해 가지고 자기 뷰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울이 가더라도 항상 젊고 학습에 대한 열망을 갖고 또 그리고 사실과 진실과 선과 정의로움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갖고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라는 또 나라대로 흘러가겠죠 그러나 그거는 또 우리가 힘을 더해야겠지만 개인도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발견 개인의 발견 그게 중요하거든요 개인의 발견 개인의 소중함 의사 문제를 볼 때도 제가 항상 개인적 시각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오전 5시에 새 주제가 아주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깐 Iran 예 양의DER 여기에 연 brethren 여기 gracias 아빅 搬 爱 rey 영 prat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